안녕하세요. 성장읽기 꿈꾸는 자본가 이관복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혹시 공모주 청약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11월 3일에 상장을 하게 될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카카오페이, 여러분들 어떤 기업인지 아셔야지 내가 이것을 공모주 청약을 하고 또 하셨다면 언제 어떻게 팔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그 고민에 도움을 드리고자 카카오페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카카오페이,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 알고 계신가요? 카카오페이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결제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결제 서비스, 간편 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결제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의점에 이런 데서 물건을 산다든지, 혹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카카오페이로 결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프라인 결제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카오페이는 결제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다. 라고 인식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결제 서비스 말고도 대출 비교 서비스, 투자 서비스, 보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익숙하게 다가가는 것은, 물건 살 때, 결제할 때 쓰는 게 카카오페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단순히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보험 상품이라든지, 투자 상품, 은행 간 금리 비교, 대출 금리 비교, 이런 것들도 다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크게 6가지 사업 영역을 하고 있다. 라고 일단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의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시면, 우리가 이 카카오페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일단 카카오페이는 핀테크라는 산업에 속해 있어요. 이 핀테크라는 것은 금융이라는 파이낸스와 기술이라는 테크놀로지에 합성한데요.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처리 기술 등 청단 IT 기술이 접목되어 일어나는 금융 및 산업 전반의 변화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즉, IT 기술과 금융이 만나서 탄생한 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핀테크 기업의 선두주자가 카카오페이가 됩니다. 국내 핀테크 사업은 정부의 규제 개혁과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조사기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연간 전자금융업자 간편결제 거래 금액은 75.1조원, 75조원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 5년간 연평균 86% 성장했습니다. 86%, 거의 배로 성장한 거죠. 매년 연평균이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2016년에 6.3이었는데 2020년에는 75.1 그래서 연평균 거의 80%가 성장한 어마어마한 성장률이죠. 그래서 이런 간편결제 산업은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또 마이 데이터 산업 같은 새로운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자산관리, 대출, 보험 등 국내 핀테크 산업의 영역과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페과 속한 핀테크라는 영역이 굉장히 성장성이 밝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의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 데이터 산업의 뜻 이게 어떤 산업인지 모르시는 분들께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이 마이 데이터 산업이란 건 뭐냐면요 은행, 카드, 통신회사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 정보를 한 곳에 모으거나 이동시켜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및 통제하고 이러한 정보를 신용이나 자산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은행에서 국민은행에서 우리은행 계좌의 잔고를 확인하고 이체를 할 수 있고 이런 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이 데이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픈뱅킹 서비스 다 아시죠? 그런 서비스가 마이 데이터 산업의 일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카카오페이는 대체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경기에 있어서 그냥 근육업이잖아요. 결제를 하는 기업이니까 근육업에 속하는 건데 근육업이라는 건 대체로 실물 경기, 글로벌 근육 환경, 정치, 사회 이런 환경들에 의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입니다. 일반 경기 변동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서 경제 위가 터지면 당연히 직격탄을 맞는 게 근육 산업이라는 거죠. 따라서 근육화를 기반하는 핀테크 사업 역시 일반 경기 수준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으나 핀테크 산업의 특이점이 나옵니다. 핀테크 산업은 전체 소득이나 소비 수준보다는 전자상거래 소비 등 온라인에서의 결제 여기서의 영향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 경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오프라인 결제보다는 전자상거래 소비 변화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 게 핀테크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전체 규모가 축소된다 하면 당연히 핀테크도 성장성이 둔화되거나 작아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전자상거래를 잘 지켜보셔야지만 핀테크 산업의 성장성이라든지 기회들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카카오페이 시장 점유율은 어떨까요? 카카오페이 시장 점유율을 보면 일단 2018년에 국내 결제 서비스 시장 점유율이에요. 2018년에 카카오페이는 12.1%였어요. 3.5조원이 거래가 됐고요. 2019년에는 16.1% 4%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16.6%, 0.5%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카카오페이는 대체 무슨 경쟁 우위가 있냐?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대체 무슨 장점이 있냐? 제가 이것을 조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국내 모바일 금융시장의 손두 플랫폼입니다. 가입자수라든지 거래, 거래건수, 가맹점수가 일단 선두하는 업체에 속하고요. 또 활성이용자 수만 따지면 가장 많은 그러니까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서비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은 활성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카카오페이에서 발표한 건데 2020년 말 기준으로 3,500만 명이 가입을 했고 2020년에 결제된 금액이 67조 원 그리고 거래건수는 16억 원 그리고 가맹점수는 57만 개가 넘는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카카오페이는 꽤 4가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첫 번째 간편결제 두 번째 대출 관련 서비스 세 번째 투자 서비스 네 번째 보험 서비스 그래서 간편결제는 우리가 말하는 뭐 결제하는 거죠. 온라인, 오프라인, 결제하는 거 대출 관련은 대출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소액 여신이라든지 담보대출, 카드론 뭐 이런 것들을 뭐 앞으로 런칭을 더 하거나 아니면 지금 있는 걸로 연동해서 여러 개 사업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고 또 주식거래 서비스 같은 것도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프라이빗 뱅킹 자문 서비스도 뭐 하고 있거나 이제 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 뭐 친구 및 가족과 함께 투자할 수 있는 공동 투자와 관련된 뭔가 플랫폼, 기능 이런 사업의 영역도 확장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공동 투자 사실 적당한 서비스 없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한다는 거죠. 보험 서비스 뭐 디지털 보험사를 카카오페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료 보험을 팔거나 보험 중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험료 수익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다각도로 사업을 다각화시키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비교우위, 경쟁우위입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이용자 참여도 가인만 하고 이용을 안 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카카오페이는 월간 활성 이용자 2021년 7월 기준 1,990만 명입니다. 이 1,990만 명의 숫자는 국내 경제활동 인구의 약 70%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가 연간 활성 이용자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이용한 사람 이걸 또 계산해보면 3,4억 년도 동안 1,510만 명에서 2,680만 명으로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다. 2,680만 명이 카카오페이를 한 번이라도 이용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에서 더 서비스를 더 개선하고 마케팅을 더 적극적으로 펼치면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카카오페이를 이용하게 되고 그러면 카카오페이만을 쓰게 될 것이라는 게 카카오페이의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이숙학도 계속 쓰게 되면 카카오페이를 처음 쓰면 그걸 계속 이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2016년에는 1인당 약 6만 6천 원 정도 결제했다고 합니다. 카카오페이로. 그런데 5차 연도에는 15배가 상승한 약 101만 원 1인당 101만 원을 사용하고 있다. 결제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성장세죠 정말. 세 번째 카카오페의 비교 우위, 경쟁 우위는 플랫폼 개발 기술력입니다. 전체 임직원의 50%가 개발 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IT 기업들은 개발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체 임직원 수의 50%가 개발 인력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플랫폼 개발 기술력에서 다른 기업보다 앞서갈 수 있겠죠. 네 번째는 카카오 그룹사로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가장 큰 장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카카오톡으로 선물하기를 하거나 혹은 이모티콘을 사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전부 다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굉장히 다른 기업에 비해서 유리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로 이 카카오가 갖고 있는 카카오 그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당연히 결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부터 엄청나게 앞서가는 거죠. 다른 기업보다. 멜론이라는 디지털 음악 플랫폼이라든지 모빌리티 애플리케이션 카카오 게임 모바일 컨텐츠 뭐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카카오페이로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정말 너무나 좋다고 생각하는데 카카오페이가 또 신규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입니다. 2021년 6월에 디지털 손해보험사를 설립했습니다. 예비인과를 획득했고 9월 말에는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업 소개할 때 보험에 대한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 보험을 본격적으로 진출할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K-CSS 저도 이거 처음 듣는 건데 포용적 금융이라고 해가지고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을 높여가지고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동안 이제 금융서비스가 어려웠던 분들 금융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웠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 뭔가 기존에 금융건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카카오페이는 그것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비즈니스 앱 고도화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 소호 결제 키트를 도입해서 가맹점에게 도움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카카오가 이제 비즈니스 앱을 만들어서 가맹점,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가맹점에게 그 결제 키트, 결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그들의 뭔가 소상공인이 훨씬 더 자신들의 장사를 잘할 수 있게 돕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카카오페이의 결제를 늘리는 뭐 이런 서비스 이런 것들을 계속해 나간다는 거죠. 그럼 카카오페이 매출을 한번 볼까요? 2018년에 매출이 이게 지금 100만원 단위예요. 100만원 단위니까 이거 얼마죠? 690억인가요? 690억? 690억, 2018년 690억 그 다음에 2019년에 2019년 제3기에 이거 얼마죠? 10억, 100억, 1000억, 1400억 그 다음에 2800억 2021년 반기에는 2160억 반기니까 2021년 하반기에 남았죠? 그러면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겠죠. 2020년에 비해도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뜯어보면은 어... 결제 서비스 보세요. 결제 서비스가 보세요. 결제 서비스가 지금 얼마예요? 이게 어... 280억... 1280억에서 2000억 계속 성장을 하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6개월 동안인데 앞으로 6개월 남았으니까 당연히 2020년부터 훨씬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보험 투자 대출 여기도 계속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송금 전자문서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카카오페의 전 사업 부분이 이제 막 신규 서비스를 런칭하고 막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사업마다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은 앞으로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판매할 것이냐 첫 번째는 결제 서비스를 어떻게 팔 것이냐 앞으로 내외부 고객을 더 늘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가맹점이 총 250만 개로 추산이 된다고 해요. 그 중에서 2, 3년 내로 150만 개까지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페이의 그 제휴 전략을 보면 커머스 쪽에서는 선물하기, 쇼핑하기 이런 기능을 있잖아요. 카카오톡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수시로 프로모션 할인 행사 같은 걸 계속하고 또 모빌리티 택시라든지 대리운전 주차, 바이크 이런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에 카카오페이를 도입하겠다. 멜론에도 도입하고 카카오 벤처스 카카오에 투자하는 벤처 기업들이 있죠. 그리고 스타트업 이런 업종 진출 시 카카오페이 결제 도입을 협의하겠다. 그리고 카카오의 유무용 자산의 구독 서비스인 구독온에 카카오페이 결제를 도입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카카오페이의 가맹점을 계속 늘려 나가서 지속적으로 카카오페이의 사람들의 이용을 늘리고 확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페이 마케팅 전략에는 즉시 할인, 청구 할인, 가맹점 할인, 온라인 결제 쿠폰, 페이 포인트, 고객 참여 경품 이벤트 이런 다양한 계속 마케팅을 써서 지속적으로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게 카카오페이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두 번째 금융 서비스는 어떻게 확대할 거냐. 대출 서비스 측면에서는 카카오 플랫폼 내에서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고 또 거기서 선택할 수 있게 해서 중간에 중개수를 먹든지 뭐 이런 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것을 보이고 또 카카오페이 증권을 통해서 투자 상품을 판매해서 이 상품 판매에 대한 수수료도 얻을 수 있겠죠. 또 보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손해보험사를 통해서 상품을 판매해서 수익을 만든다. 라는 게 카카오페이가 제시한 수익 전략입니다. 그럼 카카오페이 앞으로 탄탄대로만 걸을 수 있는 거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실물 경기 및 근육환동의 변동 가계에 갇혀본 소득이 감소하거나 거시경제가 침체가 될 경우에는 당연히 소비지출에 영향이 미치겠죠. 그러면은 카카오페이가 당연히 지금과 같은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전방산업의 성장 둔화 위험이 있습니다. 국내 핀테크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한 게 맞아요. 그런데 정부의 정책 변경 갑작스러운 시장의 환경 변화 경제 전성장의 기조 고착화 지정화적 분쟁 이런 불확실성이 발생할 경우에는 산업이 당연히 성장할 수가 없겠죠. 세 번째는 경쟁이 심하실 위험입니다. 카카오페이가 독점 사업이 아니에요. 네이버페이 토스 페이코 삼성페이 이런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강력한 모두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이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지만 앞으로 더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보면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에 지급결제 신용대출 자산관리 보험을 다 하고 있습니다. 토스도 마찬가지로 지급결제 신용대출 자산관리 보험을 다 하고 있고 페이코와 삼성만이 지급결제에서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카카오페이의 아주 중요한 경쟁자는 네이버페이와 토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그 간편결제 서비스를 웬만하면 다 해요. 신한은행에서도 하고요. KB은행에서도 하고 하나금융에서도 하고 우리금융에서도 하고 신세계에서도 하고 롯데, 쿠팡, 이베이, 코리아, GS리테일, 현대백화점, 이벤드 이런 데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아무런 경쟁이 없는 뭐 그런 시장이 아니다 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들 기업 중에서 갑자기 정말 획기적인 서비스를 만들어서 카카오페이를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번째는 정부 규제 위험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속한 핀테크 사업은 정부의 규제를 심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점점 플랫폼 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뭔가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정부는 이에 따라서 이런 핀테크 기업이라든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해킹,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것과 같은 정보보안 위험입니다. 이거는 이제 근육업 전반에 속하는 이야기죠. 여섯번째는 간편거래사업 편중 위험입니다. 현재 카카오페이가 뭐 다양한 사업을 이제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간편결제 간편송금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근육 상품에 대한 특히 이제 이 중에서도 간편결제 서비스가 카카오페이 핵심 사업으로 좀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뜻하지 않게 간편거래 서비스가 뭐 내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위험을 받는다면 카카오페이는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는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 위험입니다. 뭐 간편결제를 하는 이유는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이걸 돈을 번거죠. 카카오페이가 근데 이 간편결제 수수료가 카카오페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소상공인 보호라든지 여러가지 뭐 사회적 이슈로 인해서 혹은 뭐 치열한 경쟁 아까 말했던 네이버페이라든지 토스같은 치열한 경쟁으로 이 수수료 인하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수료가 인하되면은 당연히 카카오페이는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결제가 돼요. 카카오페이가 여기 있죠. 제가 소비자로 할게요. 제가 뭐 어떤 물건을 삽니다. 그러면은 우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결제한 건지 아니면은 돈을 현금으로 결제할 건지 이 현금이란 것은 우리가 은행에서 카카오페이로 뭔가 이체를 해놓은 거예요. 바로바로 이체해서 넣을 수도 있고 미리 이체를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수수료를 은행한테 주게 되고요. 카카오페이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하게 된다고 하면은 카드사에게 이제 뭔가 수수료를 얻는 거죠. 카드 수수료.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제대금에서 뭔가 카카오페이 수수료 이걸 빼고 이제 가맹점으로 돈을 받게 되는 거고 아무튼 이렇게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이렇게 수수료를 얻어서 돈을 버는 회사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까 말했듯이 수수료가 인하가 되면은 당연히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오늘 카카오페이에서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봤고요. 여러분 카카오페이 저는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이 되길만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투자를 하신 분이라면은 이제 어떻게 언제 어떻게 얼마에 팔 것인지 잘 고민해 보시고 뭐 아니면은 그냥 핀테크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장기 투자를 하셔도 괜찮고요. 그건 각자의 몫이고 카카오페이에서 좀 아시고 좀 투자하시면은 또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 같아서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